노루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좀 일 좀 하느라 좀 바빴어요. 자, 오늘도 새벽을 달려 산행계 조색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대국을 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해서 오늘도 대국을 타고 올라가는 중이고요. 이곳은 1년 12달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아마 지금쯤 단기의 새싹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단기 새싹 좀 뜯으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단기의 향긋한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고기 한번 싸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5년 전이니까 자작상황버설이 있지 않습니까? 자작상황버설이 2개가 자라는 걸 보고 왔어요. 그게 과연 5년 동안에 얼마나 자라 있고 또 누가 손을 뱉나 안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멧돼지라는 녀석이 길을 내놨습니다. 조리대 봤어요. 온통 파헤치고 이렇게 멧돼지의 배설물들도 있죠? 멧돼지 배설물들도 있고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거 보세요. 배설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요. 무섭고 공포심전 느끼고 하실 거예요. 소리 지르거나 뛰지 마세요. 절대 뒤돌아주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딱 서 계세요. 멧돼지 계속 쳐다보세요. 멧돼지가 자기가 알아서 피해줘요. 또 이제 번식철에는 멧돼지들이 사람이 다가가면은 미리 알고 이 소리를 듣고요. 소리를 내요. 꾀꾀 소리를 내요. 뭐 씩씩거리고 그런 소리를 내요. 새끼들이 있는데서는 그럴 때는 내가 알아서 그냥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애들이 오지 말라는 신호니까요. 절대 멧돼지를 마주치더라도 무서워 도망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시고 나 갈 길로 가세요. 쳐다보면서 뒤돌아 서지 마시고 어린 승마들도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어린 승마들도 올라오고요. 어린 승마고 작년 싹대입니다. 키가 크죠. 한 1m 까지 자라는 녀석이고요. 키가 자 많은 분들이 땅드립이랑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능계승마 있죠? 능계승마랑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맛은 써요. 술은 먹어도 돼요. 맛은 쓰고 기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승마라고 합니다. 저 멋진 소나무를 촬영하는 도중 의회해 보십시오. 혹시 보이십니까 영상에? 말똥가리란 녀석이 저렇게 원을 그리고 날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먹이가 있는지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녀석들 상승기를 타면서 그냥 부드럽게 날고 있네요. 저 골목들도 세순이 올라오면서 이제 꽃을 피우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쁩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조그만 애기 애기들도 올라오고요. 아 이쁘지요? 지금 이 길이 오래전 허전민분들이 다니던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서 길을 만들어 놨죠 지금은 다 이렇게 덩굴들이 앞을 갈아 막고 하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허전민분들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좌우로 해서 많이들 사셨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지금 허전민분들이 살던 흔적이 있네요 저게 아이고 참 대야라르죠 고무대야 대야도 있고 저기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쓰던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바람을 나오게 하는거 그것도 지금 살짝 보였어요 여기 쓴게 살짝 보였어요 지금 한번 볼게요 이런 백병소주도 있고 밑에 이렇게 소주병들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봤는데 조금 전에 아 여기 있네요 이거 보세요 맞죠 이거 이거 생각나요 이 자리를 손으로 돌리던 생각나네요 야 이거 오래됐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이렇게 놓고 손으로 돌려서 손으로 돌려서 바람이 쭉 나가게 하는거죠 아이고 참 세월의 흔적이 있네요 여 주변이 다 화전민분들이 사시던 곳이라서 또 이곳에 오면요 이런 곳에 오면 병이고 뭐고 많이 씻어요 이거 보세요 사업대리병도 있고 보세요 경월주죠 경월 소지병들도 있고요 사관 곳곳에 병들입니다 어휴 병들은 엄청나요 막걸리 잔 막걸리 잔도 있고요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 중에 병들은 엄청나요 병들은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요 저 밑에서 이 주변이 전체가 다 병이네요 옛날 신발도 있고요 옛날에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위에가 집터 같아요 지금은 자작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뭘 드시고 이 밑으로 쑥쑥 던지신 거예요 병이고 뭐고 여기가 집터고 위에가 그게 쌓이고 쌓인거죠 벚꽃에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집터 같아요 지금은 흙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이렇게 메꿔져서 그 집터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네요 단기가 보입니다 이제 단기가 올라오네요 이게 분명 작년보다는 좀 늦어요 확년이란다 제가 왔을 때 한 4년 5년 전보다는 확실히 늦어요 지금 어린 단기들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요 씨가 부러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를 만약에 채취하게 될 때는 여기로 가다가 똑 자르시면 돼요 나머지 입을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게 크면 이걸 따든지 이 입을 따든지요 아셨죠 아직 일러요 단기가 지금 여기다 나오는데 단기란 녀석은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향긋한 한양내가 나면서 보혈 작용을 하죠 보혈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이게 단기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좀 묽은 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양을 줄여서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변을 묽게 만드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녀석이고요 단기의 맛은 하나 뜯어서 먹겠습니다 단기입니다 첨단기는 보시면 이렇게 이 잎줄기가 세 갈래에 여기 불긋한 줄무늬가 있어요 개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로 마주치는 이 부위 이 안쪽 부위에 빨간 점이 있죠 여기 여기 음 쌉쌀하면서도 향긋합니다 단기향이 단기를 먹고 나면 물을 한번 마셔보면 금방 알아요 일반 맹물을 갖다 마셔보면 금방 알아요 물이 설탕물처럼 굉장히 달아요 그러니까 밥맛을 금방 먹고 좋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썩어버린 참나무에 빨갛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자작나무가 자라는 지대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고 돌아오니까 또 말긋버섯이 또 있네요. 말긋버섯이 또 있구요.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군요. 부러진 자작나무에 편상버섯이 쭉 달하고 있네요. 자작나무는 이쪽이 많은데 아직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어요. 다 자작나무입니다. 한 50% 정도가 자작나무예요. 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흔적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흔적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저는 수고 온 자작나무 상암버섯이 있는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상암버섯과 차가버섯 등등, 말긋버섯 등등을 찾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를 볼 때는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무 사이 지나가면서 슬쩍 흩어보면서 가는 겁니다. 사이사이에서 슬쩍 흩어보며 가다 작은 흔적이라도 보면은 아 저기 긴가 아닌가가 딱 나와요. 몇백미터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요. 알아요.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하얗다 보니까 다른 나무에 그늘만 져도 까매 보여요. 그래서 아 저게 차가다 이렇게 느끼고 또 이 뭐라 하죠? 껍질이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먼 곳에서 보면은 차가버섯 처럼도 보여요. 그리고 죽은 나무 옹이, 옹이만 있어도 차가버섯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에요. 가만히 봐서 되게 차가버섯이다, 창암버섯이다, 아니다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파악을 하죠. 초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의 혹 같은 거 박달나무의 혹 같은 것만 봐도 상암버섯이나 차가버섯인 줄 알고 갔다 오시죠.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한번 탁 보면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덜 해요. 드디어 왔습니다. 5년 전 두고 왔던 상암버섯이 아직 그대로 달려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높은 곳에 보실래요? 지금 얼만큼 자랐나 봐주세요. 보이세요? 두 개의 상암버섯, 커다란 거 커다란 상암버섯 보이시죠? 저장나무의 상암버섯이 높습니다. 꽤 높고요. 나무가 꽤 높아요. 높고 아직 부사히 자라고 있군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저기도 하나가 더 자라고 있네요. 상암버섯이 저 위도 상암버섯이 하나 더 자라고 있고 여기는 전체가 다 이렇게 자장나무들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저런 게 다 자장나무고요. 자 그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암버섯이 자장나무 상암버섯이 큰 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도 있고 여 밑에도 있고요. 크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잘하고 있어요. 상당히 커요. 이거 보세요. 제 손하고 비교했을 때도 높아요. 높이 올라왔어요. 이거 보세요. 높이 올라오니까 좋긴 좋네요. 전남이버섯들도 이렇게 있고요. 전남이버섯이면 그냥 갈라 그랬는데 저 위에 단풍나무에 말끝버섯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원래 이상하게 말끝버섯이 많이 보이네요. 부러진 자장나무의 생을 마감한 현상이버섯들이 잘라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굵은 녀석들인데 아주 굵은 녀석들이었는데 긁었어요. 이거 보세요. 좋은 녀석들이었는데 아깝습니다. 부러진 자장나무의 잔나이버섯 보세요. 잔나이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셔야죠. 저는 역시 잔나이버섯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자작상황보선을 따고 그러고 목표한 주점으로 돌아서 가려다가 지금 그것보다는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더 좋은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방향을 틀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이고 분명 그곳에는 100% 차가버섯이 지금 가는 곳은 100% 차가버섯이 있을 겁니다. 느낌상 분위기상 나무 위에서 쳐다봤을 때 100%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 그것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쪽 편은 지금 아직도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자 작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가봐야죠. 계속 조리대밭이에요. 순조리대밭이라서 가긴 싫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게 키 작은 조리대라서요. 가보겠습니다 더. 지금 한 대략 보기에 한 3킬로 이상 나가는 차가버섯 하나 옆에 다 위에 하나 달리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또 하나 있으면 두 개가 있는데 아 3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여기에요. 한 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입니다. 큰거 보세요 이거 크죠? 차가버섯이 크죠? 커요 3킬로 이상 나가요. 엄청 크네. 제가 잘 보긴 봤어요. 차가버섯을 연속으로 보네요. 이 큰거 보세요. 안에까진 지금 꽉 찼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가버섯이 꽉 차 있는데요. 이렇게 느낌이 제 생각대로 와서 이렇게 봤을 때 기분이 참 좋죠. 이것도 대략 봤을 때 한 3킬로 이상이 나가는 그런 차가버섯이네요. 차가버섯이네요. 엄청 커다란 존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참 이런 큰 나무도 왜곡없이 부러져요. 속이 썩었어요. 보시다시피 속은 썩고 겉에만 살짝 붙어 있었네요. 이러니 부러지죠. 지금 차가버섯을 보고요. 얼마를 갔다 보니까 사슬에 나무들이 있는게 자작나무가죠. 자작나무라고도 흔히 부르죠. 사슬에 나무들이 있는게 분명 100% 또 자작갓상무섭들이 자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 봤고요. 아마 갓상무섭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 판단이 맞은 것 같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쓰러진 자작나무에 갓상무섭이 자라고 있습니다. 갓상무섭이 자라고요. 여기다 지금 어린 유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런데 자작나무에 분명히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느낌상 여기 사람이 손이 타지 않았다는 느낌이 왔어요. 여기도 갓상무섭이 자랍니다. 제대로 제가 찾은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찾아왔고요. 지금 분명히 주변에 더 있을 겁니다. 100% 확신하고 있고요.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도 또 봤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위에 건 좀 큽니다. 크고, 여기는 좀 작습니다. 토탈 4개가 달려 있고요. 제가 제대로 보긴 봤습니다. 제대로 보긴 봤고요. 분명히 이곳은 사람의 손을 탄 흔적이 없어요. 전혀. 천천히 돌아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갓상무섭이. 오래되어 가지고 크고 오래됐습니다. 또 봤어요. 대박입니다. 저 위에 더 커다란 자작사광버섯이 두 개 달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하나, 두 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왔습니다. 따왔고요.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저건 이제 나중에 더 있다가 몇 년 후에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위에는 서귀버섯이 많이 붙어있네요. 위쪽에는 좀 커요. 위쪽에 서귀버섯들은 크고, 위에 것들은 커요. 많이 붙어있네. 그거보다도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분비상황버섯. 오래된 분비상황버섯이 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분비상황버섯 대물입니다. 두 개가 달려있어요. 두 개가 달려있어요. 분비상황은 항상 딱 오면 이렇게 이렇게 뻘겋습니다. 분비나무에 숲기 때문에. 굵기 보세요. 크기도 보고요. 엄청나죠? 완전 대물입니다. 야생의 자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생의 자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생의 자격도 이렇게 나오네요. 오늘 제가 집에 지금 후배가 와가지고 있어서 지금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거의 한 20분 정도면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차 있는 데까지. 손에 상처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내려오느라고. 상처 추성이네요. 아 아프네요. 그래도 오늘. 거의 차가버섯 한 7kg 정도 하고. 분비상황버섯 큰 거 보고. 차작상황, 갓상황버섯도 꽤 많이 봤어요. 많이 닦고 많이 봤고. 지금 더 있는데. 그냥 놔두고 왔어요. 지금. 후배가 지금 기다리는 바람에. 지금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자 아마 다음번 산행은. 아 범나물의 제왕이죠. 병풍치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병풍치 산행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